콧발사치 확실하네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여서 아무나 지금 막 오시겠다는 걸 다 울고 오늘 시간 걸리신거야 자기소개하시고 홍산들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세요 저는 공동 5민의 산의 민영숙입니다 좀 전에 부르던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잘 부르진 못하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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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